이야, 이거 완전 진짜 수제 돈가스네. 이제 내 밥해야지. 또 있어? 돈가스 하자, 돈가스. 돈가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냐면 일주일 내내 돈가스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은 적이 있어요. 갤러리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돈가스 맞지. 남산 돈가스. 왕십리에 있는 돈가스도 맛있고. 담배동에 돈가스. 합장에 카바패치.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지 않을까. 돈 미남이네, 돈 미남. 돈 미남. 다 종류별로 다 있으시구나. 이게 자기 거예요. 이게 어플이 아니라. 정리도 너무 잘해놨다. 맛집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네, 맛집 찾아라 이거. 시작이 그분을 만나면서가 아니고. 그분을 만나면서.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제가. 펜스토랑까지. 그래. 한 끼를 먹더라도 뭔가 그녀와 함께 먹으니까 좀 더 맛있는 거. 맞아. 좋은 거 찾다 보니까 리스트가 쫙 반성이 됩니다. 저만의 리스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아주 맞아요. 돈까스 키트를 또 꺼내야지. 아, 돈까스 키트를 또. 돈까스 키트. 자, 본인 장비. 돈까스, 돈까스. 진짜 진심이구나. 진짜 진심이시네. 아, 이게 싹 준비를 해놨잖아요. 여기서 저만의 킥이 있습니다. 와. 사실은 제가 돈까스를 너무 좋아하니까. 밤늦게는 사실 시켜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에서 하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수비드 안심 돈까스. 와. 자, 그리고. 아, 그거부터 해야 돼. 우와. 뭐야? 와. 이게 또 뭔가 하이라이트. 이거 빵가루야? 없어요, 빵가루예요, 이거. 이거 없어요, 형이야, 없어요. 야, 없어용 빵가루를. 얼마나 돈까스를 좋아하면. 이 튀김 기름이. 이게 중요해요. 아, 저거는? 아, 레츠고. 아. 이게 기름을 아트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돈까스만 한 번 하고 마는 거니까 여러 번, 한 두세 번 써도 되더라고요. 아, 그럼. 느낌인데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 씨 간장처럼. 씨 간장처럼. 씨 간장처럼. 씨 간장처럼. 씨 간장처럼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따로 챙겨 놓은 거예요. 이건 진짜 잘 안 돼. 자,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들어가요. 잘 배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제 계란물. 계란물. 소주. 빵가루. 기대 제일 좋아. 아, 설레요, 설레요. 자, 총. 빵. 저 운동에도 있어요? 160도까지 가야 되니까. 160도. 가자, 가자. 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중요해. 투하. 투하. 한 분 밖에 안 튀겨요? 수비드라서. 이야, 수비드 마법이네. 아, 소리 너무 좋다. 비 내린다. 아, 설렌다.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아. 우와, 색깔 봐. 오, 색깔. 제일 즐거운 시간이야.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와. 됐어. 이야, 나 이거 설레. 우와. 우와. 이야, 이거 완전. 진짜 수제 돈가스네. 이야. 오, 빛걸이. 이 아이가 완전 맛집 비주얼인데. 진짜 미쳤나 봐. 아, 크다, 이거. 박수야.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봐. 와, 저 때. 와.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이거 부러워. 맛있어. 맛있어. 당연히 맛있지. 여기 진짜 맛있어. 소스. 아, 이거를 먹어야지. 생 와사비지. 이거는 진짜 웬만해서 안 꺼내는 건데. 생 고추냉이에요, 이거. 생 와사비는 조심스럽게. 예민한 재료님. 아. 강판. 강판. 와, 강판. 와. 상어 가죽 강판이야? 네. 와, 진짜네, 이거. 저 강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거 진심인 거야, 진심. 와. 영롱하다, 영롱한 색깔이. 와. 청양고추를. 레몬즈. 착. 매실청 들어가죠. 다 직접 만들어서. 저렇게 해서 돈까스 위에 올려서 먹으면. 고추석? 기대된다. 와, 맛있지. 매콤함까지 더해지는 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좋아, 좋아. 수비드 돈까스 대박인데. 와, 이거 너무 좋다. 또 돈까스 소스도 달라. 이야. 이거 못 해. 우와, было. inet 기계가 human제에 있는 좀 더 없음. 이중이. 아이치의. 아이치이. 아이치이. 아이치이치이. 아이치이. 아이치이. 아이치이.